극지연구소가 북극에서 발생한 이상 고온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김백민 박사 연구팀은 북대사양에서 발생한 태풍급 저기압이 북극으로 유입되면서 수증기와 열이 공급됐고, 이 때문에 고온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난해 북극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0도 이상 오르는 고온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동아시아, 북미, 유럽지역에 한파와 폭설, 폭염을 일으켰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극의 고온현상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밀하게 예측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1월호에 실렸습니다.